예장합동 2단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동혼교회에서 2단 대책 세미나를 열고 2단 신천지의 대대적 포교 활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예장합동 2대위 총무 오명현 목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2단들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신천지는 거짓과 모략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2대위는 취미와 인간관계 등을 내세워 접근하는 신천지 포섭 방법을 소개하며 교회밖 성경공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고신총회도 다음 달 6일을 2단 경계주일로 정하고 각 노회에 신천지를 비롯한 2단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